라이브 지금 몇 분 정도 들어오셨나요? 지금 31분 나 왜 안되는거에요?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제가 오랜만에 인스타 라이브를 켰고 그 다음에 우리 BBQ와 함께하는 우리 BBQ 유튜브 라이브도 켰습니다 지금 지금 1900분이 보고 계신거에요? 하이 가이즈 하이 가이즈 왜 갑자기 영어를 하시는거에요? 전세계 많은 분들이 만나고 있기 때문에 ALL AROUND THE WORLD 많은 해외 팬분들도 계시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광희입니다 지금 제 옆에는 최고의 아나운서 최고의 기상캐스터님께 나와주신데요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기상캐스터 배혜지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카카오 쇼핑 라이브에서 광희씨와 함께 BBQ 치킨 소개해드릴건데요 오늘 또 광희씨가 협상의 달인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정말 맛있는 치킨들을 싼 가격에 드실 수 있도록 협상을 해오셨더라구요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세요 자 근데요 여러분이 함께 참가를 해주셔야 함께 해주셔야 여러분께 그 혜택이 돌아갑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 인스타그램 팔로워분들께 이 정보를 드리고자 이 라이브 방송을 켰는데요 그리고 유튜브 방송도 켰는데 여러분 함께 보시면서 제가 광고하고 있는 그리고 제가 정말 여러분들께 소개하고 싶은 광희 나는 칩온스테이크 그거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맛 리뷰를 해드릴게요 오 좋아요 그리고 오늘 광희씨가 ASMR도 준비하셨다고 하니까 여러분 많이 기대해주시구요 카카오톡 들어가시면 우리 친구 이렇게 찾는 곳 있잖아요 거기에다 검색해서 카카오 쇼핑 라이브 검색하셔서 채널 추가하시면 바로 방송 보실 수가 있을거에요 맞아요 바로바로 혜택을 가져가실 수 있으니까요 저의 팬여러분들 꼭꼭 들어오셔가지고 하시면 됩니다 카카오 쇼핑 라이브 있죠? 여기에서 채널 추가 이미 전 추가가 됐죠? 채널 추가하면은 방송 바로 받아보실 수 있어요 네 여러분 한번 들어오셔가지고 이따가 저 어? 10분밖에 안나봤어요 지금 네 10분이면 저 라이브 방송을 시작하거든요 저와 함께 즐거운 BBQ와 그 다음에 카카오와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광희씨 팬여러분 오늘 광희씨가 광고모델이신데 이렇게 직접 또 나와주셔가지고 BBQ에서도 준비를 정말 많이 했다고 하더라구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싼 가격에 연말에 크리스마스에 치킨 시켜먹으면 되는거에요 광희씨 감사해요 그리고 중간에 깜짝손님이 오실 예정이죠 맞아요 광희씨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깜짝손님도 기다리고 계시니까 많이많이 기대해주세요 그 이따가 만나요 안녕